어떤 간증 4.28호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의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8호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요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묻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문제가 나사리 예수로 해결될 지요다. 나사리 예수로 해결될 지요다. 예수님으로 해결될 지요다. 나사리 예수로 해결될 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 지요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 지요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각종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 째다 여러가지 문제 문제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째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째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 째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 째다 각종 건축 문제가 해결될 째다 건축 문제가 해결될 째다 여러가지 어떤 문제가 있든가 지금 믿음으로 선언진 그들의 머리위에 주님 피묻은 소란사여 다 오늘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여서 해결될 째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중복기도 중에 치후 중복기도 중에 림파종이 났다라는 성령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신 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믿음으로 질병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묻은 소란사여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라 폐암이 해결될 째다 폐암이 치유될 째다 간암이 치유될 째다 간암이 치유될 째다 신장암이 치유될 째다 대장암이 치유될 째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 째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 째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코레스도의 정상이 될지다. 코레스도의 정상이 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허리드스가 치유될지다. 허리드스가 치유될지다. 고관절이 치유될지다. 고관절이 치유될지다. 대행성 무릎관절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방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피부 질병이 치유될지다. 아토스가 치유될지다. 또한 조상저주기신이 떠나갈지다. 조상저주기신이 떠나가라. 나사리도 조상저주기신이 떠나갈지다. 모든 스트레스 질병이 떠나갈지다. 모든 스트레스 질병이 떠나갈지다. 또한 여러가지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에게 지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 쌓여서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사리도 깨끗게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285번의 어떤 간증을 들으신 분 위해서 중복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